페리의 헬로 토이! 아! 저건 뭐야! 저거는!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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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뭐였어! 새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체면 연습 좀 해볼까? 자자! 뽀끼롱! 뽀끼롱! 너 그거 알아? 깜짝이야! 탕랑불패! 어떤 일? 아니 글쎄 그게 말이야! 아! 우리가 정령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베리 때문이라지 뭐야! 어머나! 뭐라구요? 베리 때문이라구요? 아니 글쎄 그게 말이야! 그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말이야! 너랑 나랑 같은 편이 돼서 요괴볼들을 전부 훔치면 우리가 정령이 될 수 있지 않겠어? 그건 나쁜 생각인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될까요? 옥기롱 너가 잘하는 거 있잖아! 넌 그냥 체면을 이용해서 요괴볼들을 빼내오기만 하면 돼! 네! 그 정도쯤이야! 이 목기록에겐 식은 죽 먹기죠! 내 눈을 바라봐! 너는 빠져나오고! 오! 나도 빠져나온다! 거 아니라! 이로써 드디어 내가 정령이 될 수 있겠군! 음! 하하하하! 베리 없다! 베리 있다!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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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은 거 너무 귀엽단 말이지! 어? 교장선생님? 이거 빼야 되는데! 여보세요! 교장선생님? 베리 학생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요? 아무래도 당랑불패와 목기롱이 정령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요괴볼들을 훔쳐간 것 같아요! 뭐라구요? 정령들을 훔쳐갔다고요? 하... 세상에... 자! 지금부터 정령들의 모임을 시작하겠소! 꼬잉!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오늘의 회의 주제는 뭔가요? 나는 졸려요!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열두 정령들이 모이니 좋군! 여기 열두 정령들이 다 모여있군! 우리만 빼고 다 모여있다니! 정령이 되지 못한 한이다! 어머 당랑불패!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령이 될 테니까요! 자자! 정령분들! 여기 좀 보세요! 쟤는 목기롱 아니야? 러브 앤 피스! 아주 길쭉한 여자 요괴군! 아니 쟤네가 여긴 웬일이지? 꺄꺄꺄! 내 우리랑 싸우러 왔냐? 꺄꺄! 왜 이렇게 수가 많은 거지? 아 이게 아니라... 자자! 정령 친구들! 지금부터 내 눈을 바라봐! 넌 나에게 빠지고 최면에 걸린다! 자! 정령 친구들 모두들! 나와 당랑불패를 따라 이곳을 빠져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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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롱의 최면이 통한 거 같소!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갑니다! 세상에! 교장선생님! 어떻게 그런 일이! 저만 믿으세요! 제가 정령 요괴볼들을 다 찾아올게요! 흥! 좋아요! 장소는 지금 베리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당랑불패와 목기롱이라... 내가 정령 요괴볼들을 다 찾아오고 너네를 혼내주러 가겠어! 가둬! 목기롱! 빨리 좀 올 수 없어! 아니! 최면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지러운 일인지 아세요? 정말이지! 하나같이 쓸모가 없다니까! 이런! 큰일이군! 이천순이! 다들 어디갔어! 에잇! 아쉽지만 이번에는 물러봐야겠군! 무신이! 나를코다! 아! 잠깐! 당랑불패! 오늘 그냥 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흠... 안되겠다! 저도 같이 가요! 자차! 그렇다고 베리에게 요괴보를 쉽게 돌려줄 순 없지! 자자! 내 눈을 바라봐! 다들 베리가 찾기 어려운 곳으로 숨어있는다! 숨어있는다! 숨는다! 숨는다! 흠... 이만하면 아무리 베리라도 찾기 어렵겠지! 당랑불패! 같이 가요! 숨어라! 숨어라! 베리 모르게 숨어라! 숨다 숨다... 아이 졸려! 폭신한 대로 숨어야지! 숨어야지 숨어야지! 어마! 여긴 어디야! 뭐야! 더러운 곳이잖아! 교장선생님이 말한 곳이라면 여기가 맞는데 여기 왜 이렇게 으스스해... 괜찮아! 베리는 용감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아! 저거 뭐야! 저거... 아니야... 우리 정령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저 마늘이라도 가져갈까? 이 마늘이 날 좀 지켜주겠지? 얘들아! 어디 있는 거야? 우신군! 양피군! 이건 뭐야! 할로윈도 아닌데 웬 할로윈 장식? 이런 거 누가 하는 거야! 내가 나설 차린가! 카리스마 터프토끼! 여긴 어디지? 미스터문? 베리? 베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긴 또 어디고... 나는 또 누구... 아참! 난 그건 아니지! 나는 미스터문이니까! 아니... 복귀롱이랑 당랑돌패가 너네를 데리고 함정에 빠트렸다지 뭐야! 그래서 내가 구하러 왔지! 뭐라고? 우리 정령들을? 조용히 해! 미스터문! 여기 어딘지 몰라도 엄청 으스스하고 귀신할 것 같단 말이야! 여기서부터는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 뭐? 뭐? 귀신이라고? 자 그럼 미스터문 너랑 같이 나랑 너랑 나랑 같이가 아니라 베리 그럼 나는 이만 찾았으니까 먼저 요괴보 약하드리로 돌아가 볼게 안녕! 잠깐 미스터문! 너 혼자 의리 없이 빠져나가겠다는 거야? 나 혼자 누구? 혼자 빠져나간다니! 누가 빠져나간다고 그래! 나 미스터문이야! 그렇지? 넌 카리스마 터프토끼 미스터문이니까 나 도와줄 거지? 그럼 자 그럼 다른 정령 친구들도 찾으러 가볼까? 터프토끼 나가신다! 잠깐만 잠깐만 베리 지금 뭔가 소리 났는데 들었어? 귀신이다! 뭐야 미스터문 그냥 혼자 가면 어떡해! 이건 그냥 바람소리잖아! 베리도 이건 안 놀라겠다 미스터문 같이 가! 미스터문 너 눈 뜨고 있지? 무서워서 눈을 어떡해서 어떡하지 이건 뭐야? 해피할로윈? 할로윈도 아닌데 이런 게 왜 있지? 그러게 할로윈도 아닌데 저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가렌데로 쳐나온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게 왠지 소상한데 이쪽에 누군가 숨어 들어가지 않았을까? 호랑나비! 우신공! 신군이 숨어왔다! 들었어? 들었어? 저건 우신공 목소리가 아닌데? 아니야 미스터문 너가 잘 몰라서 그래 우신공 가끔 귀여운 척 하거든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 우신공! 우신공! 여기는 회의하는 데인가? 우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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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우신공이다! 우신공 찾았다 미스터문 우신공 일어나! 우신공 괜찮아? 어지러워 지금 여기 어디야? 아 당남불패랑 모끼롱이 너네한테 최면을 걸어가지고 각각 숨깨했지 뭐야 뭐라고? 걔네가 왜? 정령들한테 앙심을 품은거지 그래도 내가 널 찾았으니까 걱정마 내가 앞으로 다른 정령들도 다 찾을거야 그런데 베리! 나 지금 최면에서 깬지 얼마 안된거 같아서 너무 어지러워 그래 그래 너넨 지금 안정을 취할 때야 그래서 내가 요괴불 캐리어를 가지고 왔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 자 우신공은 여기 들어가서 쉬고 미스터문! 너는 나랑 같이 끝까지 찾아야 돼! 알겠지? 나는 무슨 죄야! 우신공 찾았고 다음은 어디 가야하나? 어? 저 불이 왜 켜졌지? 가봐야겠지 미스터문 주방에 누가 있는거야 실례합니다 누구 계세요? 미스터문 어디서 꼬르륵 소리 들리지 않아? 주방과 꼬르륵이라 여기 번도야지 숨어있는거 아니야? 냉장고로 가볼까? 어? 번도야지! 미스터문 번도야지는 체면 상태에서 아직 안 깨우는게 좋겠어 여기는 음식들 다 먹을걸? 자 캐리어에다가 쏙 자 우신공 번도야지 찾았으니까 이번에 누구 찾으러 가지? 어? 무서운다 무서워 이제 또 누구 찾는다 깜짝이야 어디 가야할지 미스터문 봤어? 혼자 꺼졌어 어떡해 무서워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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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잠깐만 뭐였어? 에이 뭐야 헬로카보 크로였잖아 아 잠깐만 나 엉덩이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뭐야 뭐야 폭소는 숨어있는게 아니라 그냥 자고 있던거였네 미스터문 어때? 폭소를 깨워야할까? 응 폭소는 깨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걸 그냥 자기 냅둬 그러는게 좋겠지 자 캐리어에다가 짠 벌써 3마리나 찾았어 그럼 9마리 남은건가 8마리 남은건가 하여튼 이거 무서운데서 난 또 고생을 해야 되겠지 들었어? 뭐야 더러운 곳이잖아 뭐야 방금 들었어? 더럽다고? 설마 이 카보 동상이 혼잣말 한거야? 귀신이 들렸나봐 진짜 귀신 들린 헬로카보 동상인가? 어? 저건 돌지? 가만히 있어 너 귀신 들린거면 가만히 있어 놀지? 좀 깬거 같아? 어? 여긴 어디야 베리? 더럽다고 말하는게 너였구나 난 헬로카보 동상이 귀신 들린줄 알았네 다행이다 뭐라고 헬로카보 동상? 내 앞에 빗자루가 있었는데 그래 그 헬로카보 동상의 빗자루를 가지고 있었어 너가 깨끗한 데를 찾아가느라 거기까지 갔나봐 찌찌찌 내가 왜? 이걸 몇번째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목기롱이랑 당남불패가 너네한테 최면을 걸어가지고 숨깨 만들었지 뭐야 뭐라고? 당남불패랑 목기롱이? 가만두지 않겠어? 일단 지금은 진정하고 다른 요괴볼 친구들도 찾아야 되니까 너는 이 캐리어 속에 들어가 있어야겠어 찌찌찌! 가만 안되겠어! 가만히 있어! 어? 다 찾았군 저기 근데 왜 호랑나비가 있지? 뭐야? 저 호랑나비 요괴볼 아니야? 호랑나비 슈퍼스타 호랑나비 호랑나비! 숨은거야? 아니면 최면에 걸린거야? 여긴 어디지? 아니 목기롱이 최면을 걸어서 너네한테 숨으라고 했었거든 근데 너가 숨은게 아니라 호랑나비 밑에 떡하니 있었어 난 목기롱의 최면 따윈 통하지 않는다고 슈퍼스타 호랑나비니까 어흥! 그래서 이렇게 호랑나비 밑에 떡하니 있었던거야? 어쨌거나 호랑나비 찾았으니까 다행이다 저긴 코독이 있네 코독인데 코독 밑에 또 코독 요괴볼이 있는데 너랑 똑같아 어쨌거나 코독을 찾았으니 다행인거 아니야? 가볼까? 킁킁! 근데 왜 이렇게 누가 시끄럽게 구는거야? 코독! 너 최면에 걸린거 아니었어? 내가? 킁킁! 이 코독님이 최면에 걸렸다고? 참 이상한 친구들이죠 호랑나비랑 코독은? 어쨌거나 찾았으니까 여기 캐리어 속으로 들어가볼까? 어디서 노크 소리 못들었어 미스터문? 두른거 같애 무슨소리지? 설마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건 아니겠지? 그래도 가봐야 하지 않을까? 너 떨면서 어딜 간다는거야 너부터 가 가, 같이 가자 가봐야겠지? 이번에도 이 마늘의 힘을 빌려서 저기인거 같애 계속 어디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 어? 저 화가 뭐지? 어? 요괴볼? 오예! 세개는 한꺼번에 찾았다 양피곤 이찬숭이 딸리마 설마 너네가 여기서 쿵쿵쿵 뛰느라 이런 소린낸거였어? 엄청 무서웠네 넌 깨우지말고 바로 요괴 부수르르 미스터문 이제 누가 남았지? 음 또 누가 남았더라? 써니코코랑 아 하늘을 나르는 뱀 나라콘다 음 그럼 그 두개만 찾으면 되겠다 벌써 다 찾았는데? 히 소름 뭐야? 진짜 귀신이 너 떠난건가? 에잇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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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싸우자 태양아 이거 왜이래 귀신아 물러깎아 오 진짜 물러깎다 오 마늘의 힘이 굉장한데? 그런데 그런데 아까 싸우자? 어디 좀 둘린거 같은데 이거 요 금방에 써니코코가 있을거 같은데 어 저기있다 코코코코 드디어 나랑 싸우자는거냐 써니코코 그만해요 우리 빨리 숨어야해요 코코코코 숨기 왜 숨어 저 태양이 우릴 비추고 있는데 써니코코 저건 태양이 아니라 에반이야 에반 난 안보여? 코코 베리 어 베리야 너는 체면이 좀 풀렸나봐 그리고 저건 태양이 아니라 에반이었다고 응 저건 에반이야 태양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써니코코도 찾았군 너는 체면이 빨리 풀렸다 너도 이 안에 들어올래 난 숨어야 돼 숨어야 돼 나라콘다 이제 더이상 숨지 않아도 돼 너도 여기 요괴볼 캐리어에 오케이 들어가자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 열 열 하나 그리고 미스터문까지 열 두 마리 정량 열 두 마리를 다 찾았어요 오 베리 이렇게 무서운 곳에서 정량 친구들을 다 찾다니 대단해 그치? 베리 대단하지 너네들 여기 이상해 히시도 물렀거라 안되겠어 미스터문 여길 빨리 딱 줄어져 집사님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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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의 세계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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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여라 얘들아 놀자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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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의 세계 워 헬로 감사합니다.